나를 버리고 간 내 전 애인, 전 남편 너 이 쌍댕그라미 XX 죽어봐라 사진 사진 출력해서 혼자 막 바늘로 찌르고 저주하고 있지 그것도 귀신 불러 아이들의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제가 어렸을때 친구들하고 아직 20대가 되게 한참 전이에요. 초등학생 때죠. 학교에서 펜을 서로 맞붙지 않고 분신사과 이런 걸 하면서 놀았거든요. 나 그 담당인데. 이 분신사과 아니더라도 위험한 귀신이 올 수 있는 행동들이 어떤 게 있을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자 귀신을 부르는 행위. 그걸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고 보호를 받고 언제든지 그 힘을 쓸 수 있는 유일한 건 만신이야. 무당. 그런데 무당이 아닌 사람이 내가 이런 일을 호기심에 했다. 그랬을 때 뒷감당.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이거 되게 위험한 행동이야. 우리가 은연중에 모르고 하는 거. 초중고등학교 때 유행했었잖아. 분신사가. 그거 잘못하면 귀문이 열려. 귀신을 부르니까 귀신이 왔는데 내 몸에까지 들어올 정도면 귀문이 열려서 왕래를 하는 거고 내 주변에만 있어. 그래서 왜 밤에 자는데 저기 뭐가 서 있는 것 같고 머리카락 싹 쓰고 뭔가 휙 지나가는 것 같고 위험한 행동인데 그런 무속의 행위라고 표현을 할게요. 분신사바나 방으로 혼자 막 흔들어서 주문. 주문이 또 요즘 마법책 이런 오락성, 흥미성 이런 소설 이런 데서 나오는 몇 마디의 주문. 이러한 것도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고 두 번째는 흉가를 왜 가. 귀신이 흉가에 또 아래를 트고 자기 집으로 살고 있는데 당신이 같으면 내 집에 허락도 없이 열쇠 따갖고 그냥 들어와서 막 안방이고 작은 방이고 휘저면 기분 더럽죠. 똑같은 거야. 귀신들도 귀신의 집에 들어갈 때는 우리 같은 무당이 얘를 갖추고 들어가. 그래서 제가 흉가 체험한 거에 보면 막걸레 소주 놓고 거기 가서 조상 옷까지 준비해서 음식 대접하고 출장 뷔페 왔습니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사 한 끼 하세요. 용서하세요. 이런 것도 없이. 그리고 또 이 말 했다고 또 가서 밥 사들고 가면 다 용서한다고 착각해도 큰일이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왜 무당 흉내를 내고 거기다가 바늘을 꽂고 사진 갖다 놓고 오컬트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자신감은 있어. 충분히.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나를 버리고 간 내 전 애인, 전 남편 너 이 쌍댕그라미 XX 죽어봐라. 사진. 사진 출력해가지고 혼자 막 바늘로 찌르고 저주하고 있지. 그것도 귀신 불러. 누구를 저주를 할 때 먹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뒷감당해야지. 하나를 얻었으면 하나를 내주는 게 흉마술의 기본이야. 그런데 그런 계산법을 할 수 있는 건 나 같은 무당만 해.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절대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했지? 네 번째. 그냥 켜놓고 촛불 켜놓고 옥수 달아 놓고 그냥 혼자 빌어. 왜 빌어? 무당이야? 나 같은 무당들이나 옥수를 떠놓는 거는 신령님한테 올리는 신성한 옥수니까 신령님이 받지. 그런데 일반인들이 옥수를 떠놓으면 나같이 무당이 아닌데 그 옥수를 누가 받겠어. 잠자던 내 조상이 얼씨구 좋다 와서 받고. 동네 도당의 수비들. 그냥 막 떠돌아다니는 뜬기. 호두 잡신이. 아 이게 웬 떡이야. 여러분 같아도 왜 지나가다가 만 원짜리, 천 원짜리 길거리에 돈 떨어지면 야 나 오늘 행제했다고 봐줬듯이 귀신들도 아 행제했네. 그리고 촛불 켜지 말라는 건 뭐야? 귀신들, 신령님들 이런 신의 존재는 촛불, 불빛을 보고 하강을 하기 때문에 굿할 때 촛불 켜고 원당에 촛불 켜는 거야.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빙의가 오고 미친 짓하고 조상이 왕래를 하고 희한한 짓거리를 하지. 그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돼. 그리고 구제 물품 살 수 있어. 그런데 구제품을 잘못 사면 귀신이 따라오겠지. 그건 예를 들어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다음에 늙어서 병들어서 죽었는데 내가 되게 아끼던 금반지, 목걸이 뭐가 있어. 누군가는 다 애장품이 있잖아. 그런데 죽을 때 그 무덤에다 묻어주든가 같이 보내든가 해야 되고 아니면 내 손으로 유산처럼 나눠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그 물건이 그립고 눈에 밟히는데 죽어서도 욕심에는 인간은 남아 있는데 그 물건을 죽은 사람 물건을 돈 된다고 자손들이고 친구고 누구고 그거 다 팔아먹었어. 그러면 그 물건에 원이 들어가고 한이 들어가고 그 사람의 기, 음기, 기운기가 남아서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런데 난 그걸 사갖고 와서 좋다고 하고 다녀.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보니까 꿈자리가 사나와. 특히 죽은 사람 옷, 죽은 사람의 금은 보석, 밍크, 구두 할 것 없이 다. 그러다 보면 어디에 걸려도 어느 코에 내가 걸려드는 거고 이해하셨죠 여러분. 그다음에는 또 뭐가 있겠어요. 똑같이 죽은 사람의 사진, 영정 사진에 두세 장을 뽑아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길 갈르면서 영정 사진 쓰고 굿하면서 쓰고 마지막엔 기념으로 대신 까만 띠 그거 빼고 상조 띠 빼고 그냥 스냅 사진처럼 내 엄마 아빠 기억하고 낯골당이나 무덤에다가 이렇게 딱 사진 갖다 놓고 이런 건 괜찮아. 그런데 죽은 애인, 죽은 친구 못 잊어서 사진 그 사람 물건 갖다 놓고 쟁겨놓고 죽으려고 한 장 하는 거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영화나 뭐를 딱 보고 귀신만 들끓는 프로 이런 걸 보고 그런 거 장난삼아 분신사과처럼 따라 했다가는 또 난리가 나지. 그리고 물건들도 아무데나 가서 주워오면 안 되고 흉가 체험하러 갔다가 자기 혼자 간지 난다고 콜렉터도 아니고 가가지고 돌멩이 하나, 뭐 하나 기념품으로 거기에 귀신 들린 물건 갖다 놓으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죽은 사람을 못 잊어서 이름 부르지 마. 엄마, 아버지. 애도하는 마음과 그리워서 불러드리는 마음은 다른 거야. 애도는 애도해서 끝나고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길은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에 경제적으로도 서로가 어렵고 조신해야 될 때 허튼 행동을 해서 그 복을 털지는 말고 조신하게 잘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